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이재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스키마인 더블린코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더블린코어와 메타데이터의 개념,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의 종류, DCMI 네임스페이스와 프리픽스, 더블린코어의 기본요소들, 그리고 더블린코어의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린코어는 디지털 자원을 서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입니다. DCMI에서 제정한 더블린코어는 메타데이터 표준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사실상 더블린코어의 확립과 함께 메타데이터라는 용어가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블린코어는 1995년 오하이오 더블린에서 개최된 OCLC-NCSA 메타데이터 워크샵의 결과로 처음 탄생했습니다. 이후 비영리단체인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 이니셔티브, 즉 DCMI가 더블린코어를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블린코어가 메타데이터 표준이라면 메타데이터란 과연 무엇일까요? 메타데이터는 왜 필요할까요? 메타데이터는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더블린코어는 가장 대표적인 메타데이터 표준이므로, 이 메타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의 서술 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그것을 서술하는 메타데이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메타데이터의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카리노래라는 책을 예시로 생각해봅시다. 카리노래에서 데이터는 이 책의 본문이 전달하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메타데이터는 이 책에 관한 외부의 간접 정보들, 즉 이 책을 누가 썼고, 언제 어디에서 출판했고,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와 같은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서지 정보들은 책의 내용, 즉 책의 데이터를 직접 알려주진 않지만, 많은 책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도서관들은 청구기호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책들을 분류하고 보관합니다. 사용자들은 저자명이나 서명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토대로 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사진을 찍을 때 함께 저장되는 EXIF, 즉 교환 이미지 파일 형식 역시 우리가 사용하는 메타데이터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 이 사진의 데이터는 꽃 위에 벌레 두 마리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사진의 이미지겠죠. 하지만 사진이 전달하는 데이터, 즉 이미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이미지가 어떻게 생산되었는가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함께 전달할 수 있다면, 사진은 훨씬 더 많은 쓸모를 갖게 됩니다. 이 사진을 언제, 어떤 카메라와 어떤 조리개 값으로, 어디에서 촬영했는가 등의 정보가 이 디지털 사진의 메타데이터입니다. EXIF 메타데이터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진의 이면에서 사진과 관련된 간접 정보들을 제공해줍니다.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면, 사진의 데이터, 즉 이미지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수많은 사진들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점들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메타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제목이나 저자 등의 정보를 전혀 모르는데, 줄거리만 알고 책을 찾으려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서관에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책만 해도 수백 권 이상 있을 텐데, 이 책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정말 난감할 겁니다. 또 우리가 사진을 볼 때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진의 데이터, 즉 사진이 전달하는 이미지이지만, 수백, 수천 장의 사진이 있다면 이것들을 분류할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미지만으로 사진들을 분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서지 정보나 EXIF와 같은 메타데이터는 많은 자원들을 조직화하고 검색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메타데이터는 데이터 그 자체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주소, 데이터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열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메타데이터 형식의 종류를 출연 순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데이터 형식이 가장 먼저 발달되기 시작한 것은 도서관에서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도서관 입구에는 종이카드가 담긴 서랍장들이 있었습니다. 도서목록 카드는 서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책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한 곳에서 도서관 책들의 서명, 저자명, 주제분류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종이카드에 수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너무 적었습니다. 한 번 적히면 쉽게 바꿀 수도 없었고요. 또 도서목록 카드의 서지 항목조차 도서관들 사이에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서지 항목들은 1960년대 중반 미국 국회 도서관이 기계가 읽고 처리할 수 있는 마크 표준을 제정하면서 통일되었습니다. 한 곳에서 작성한 마크 데이터를 다른 도서관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둔 메타데이터 표준이 있지만, 책과 학술지 위주로 된 도서관 환경에 한정되었습니다. 도서목록 카드보다는 훨씬 세분화된 정보를 수록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너무 복잡해서 훈련받은 전문가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여서 점점 많은 자원들이 넘쳐나게 되면서, 이 디지털 자원들을 분류하고 검색하기 위한 더 쉽고 보편적인 메타데이터 표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원을 위한 보편적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더블링 코어입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수용자였으므로, 메타데이터 역시 마크보다 더 서술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했습니다. 도서관보다 자원의 종류가 더 많았으므로, 더블링 코어는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항목을 설정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용이 쉬우면서도 필요에 따라 복잡한 정보도 서술할 수 있도록, 더블링 코어에는 두 개의 층위가 존재합니다.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요소의 모음인 DCMES, 즉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 세트와 이것을 확장한 DCMI 메타데이터 텀즈, 즉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용어입니다. 줄여서 DC 엘리먼츠로 불리기도 하는 DCMES는 기여자, 수록 범위, 창작자, 날짜, 설명, 형식, 식별자, 언어, 발행자, 관련 자원, 저작권, 출처, 주제, 표제, 유형의 15개 기본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기본 요소 세트는 다양한 유형의 자원들을 간단히 기술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합니다. 요소들 사이에는 계층성이나 정해진 순서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반복 사용도 가능합니다. DC Terms로 불리기도 하는 더블링 코어 메타데이터 용어는 DCMES를 확장한 것으로 더 세부적이고 복잡한 요소와 속성 클래스들을 포함합니다. DC Terms는 주로 RDF 어휘로 표현되지만 XML, JSON, UML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 Terms의 모든 개별 용어들은 URI로 식별 가능합니다. DC Elements와 DC Terms는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습니다. DC Elements는 여러 곳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DC Terms는 복잡하고 특정한 메타데이터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메타데이터 기술을 위해 DC Elements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술을 위해 DC Terms를 추가로 활용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같은 이름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정된 가상의 공간입니다. 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더블링 코어에는 크게 DC Elements와 DC Terms라는 두 개의 세트가 있습니다. DC Terms는 이 둘을 포함한 서로 다른 네 가지 표준 세트를 구분하기 위해 네 개의 네임스페이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lements 1.1 네임스페이스는 2000년에 제정된 더블링 코어 15개 요소들을 위한 이름 공간입니다. 두 번째 네임스페이스는 최초의 15개 요소를 확장시킨 DC Terms를 위한 이름 공간입니다. DC Terms는 DC Elements 역시 포함하기 때문에 DC Elements의 15개 요소는 두 종류의 네임스페이스를 모두 갖습니다. DCMI의 공식 문서는 이 두 네임스페이스의 병렬로 존재하는 15개의 속성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도 무방하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네임스페이스는 각각 DCMI의 서술 대상이 되는 사물들의 유형 정의와 DCMI의 용어 설명을 위한 용어의 규정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처음 두 네임스페이스는 종종 프리픽스 선언을 통해 추격됩니다. DCMI의 공식 문서는 프리픽스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종종 DC Elements의 네임스페이스는 DC 또는 DCE로 DC Terms의 네임스페이스는 DC Terms 또는 DCT로 추격됩니다. 더블린 코어의 대표적인 15개 기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C Elements 15개 요소들 사이에는 계층성이 없지만 요소들의 성격상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내용 카테고리에 속하는 요소들로는 표제, 주제, 설명, 유형, 출처, 관련 자원, 수록 범위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한 요소들은 디지털 자원의 실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는 자원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창작자, 발행자, 저작권, 기여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요소들은 디지털 자원의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 자원의 사용과 배포에 관한 법적, 윤리적 제약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화에 속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디지털 자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 또는 실체화 되는지 나타냅니다. 날짜, 형식, 식별자, 언어와 같은 요소들은 디지털 자원이 실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더블린 코어가 실제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리포지터리에 수록된 한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왼쪽은 웹상에서 표시되는 화면이고, 오른쪽은 해당 석사학위 논문 항목의 메타데이터를 XML 파일 형태로 표시한 것입니다. 오른쪽 화면 첫 줄을 보시면 이 메타데이터가 더블린 코어 DC 스키마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여자, 날짜, 설명, 식별자, 언어, 출판자 등과 같은 DC 기본 요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DC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카테고리에 속하는 개별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틀은 자원에 부여된 이름을 뜻합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이 속성의 레인지는 W3C의 RDF 스키마에서 정의된 리터럴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타이틀은 문자열로 표현됩니다. 서브젝트는 자원의 주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핵심어나 분류기호가 포함되며, URI로 참조하거나 통제어휘를 사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통제어휘는 특정 분야 내에서 정보자원을 기술할 때 사용되는 미리 약속된 용어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즉, URI나 통제어휘 등을 사용해서 가능한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자열 사용도 가능합니다. 한중현 리포지터리에서는 서브젝트 요소의 하위에 키워드를 한정으로 설정했습니다. 앞 논문의 예시에서는 키워드로 도자유물, 메타아카이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립션은 목차, 그래프, 초록 등을 포함하며, 복잡한 자원을 파악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중현 리포지터리에서는 디스크립션 하위에 degree라는 한정어를 설정해서, 석사학위 논문인지 박사학위 논문인지를 구별하게 했습니다. 타입은 자원의 성질 또는 유형을 기술합니다. DCMI 공식 문서는 DCMI 타입과 같은 통제어휘를 사용해서 유형을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DCMI 타입이 정의하는 어휘에는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컬렉션, 데이터셋, 피지컬 업젝트 등이 있습니다. 한중현 리포지터리에서는 타입 요소를 통해 CCS와 북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스는 출처, 즉 해당 자원이 어느 자원으로부터 파생되었는지 기술합니다. 릴레이션은 기술 대상과 관련된 자원을 표시합니다. 릴레이션과 소스는 모두 관련 자원에 대한 속성이지만,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릴레이션은 자원들 사이의 연결성, 관련성을 강조하고, 소스는 자원의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를 강조합니다. 공식 문서는 소스와 릴레이션 모두 문자값으로 기술하지 말고, URI나 사전에 약속된 식별체계를 통해서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커버리지는 자원의 시간대나 공간적 수록 범위를 기술합니다. 공간 관련 주제어는 장소명 또는 지리좌표로 구성된 위치 정보로, 시간 관련 주제어는 날짜, 기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요소들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자원의 생성에 주된 책임이 있는 개체를 뜻합니다. 문자값 또는 URI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책의 작가인 김훈, 논문 저자인 정송희 등이 해당됩니다. 컨트리뷰터는 자원에 기여한 책임이 있는 개체를 뜻하며, 사람, 기관, 서비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DC Terms에서 컨트리뷰터는 크리에이터의 상위 속성입니다. 즉, 자원 생성에 기여한 주체들 중에서 가장 역할이 큰 것이 크리에이터이며, 컨트리뷰터는 크리에이터어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퍼블리셔는 자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책임이 있는 실체입니다. 책이나 논문의 출판사, 웹사이트 소유자, 데이터셋 제공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앞서 카리노래의 출판사인 생각의 나무나, 박사학위 논문 발행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이 퍼블리셔에 해당합니다. 라이츠는 자원의 소유, 이용 등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기술합니다. 지적재산권과 같이 자원에 관련된 재산권 내용을 기술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스와 카테고리의 요소들입니다. 데이트는 자원의 생애 주기에서 특정 이벤트와 관련된 시점 또는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 정보는 ISO 8601-1이나 W3CDTF와 같은 표준 방식에 따라 기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도, 월, 일, 시간, 분, 초, 시간대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형식부터 연도, 월, 일을 나타내는 형식 또는 연도만을 나타내는 형식 등 다양한 형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맷은 자원의 형식이나 물리 매체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일의 종류와 크기, 미디어의 유형 또는 자원의 기타 물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포맷을 서술할 때는 마임과 같은 통제 어휘를 사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타입이 자원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유형을 나타낸다면 포맷은 그 자원이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원은 타입이 텍스트이고 포맷은 TXT, CSV일 수 있습니다. 또는 타입이 이미지이면서 포맷은 JPG, PNG, GIF 등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덴티파이어는 어떤 특정 환경 내에서 자원을 명확하게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입니다. 국제표준 도서번호 ISBN, 디지털 객체 식별자 DOI처럼 공식 식별체계를 따르는 문자열을 사용할 것이 권고됩니다. 랭귀지는 자원의 언어를 표시합니다. ISO 639 등과 같은 통제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할 것이 권고됩니다. ISO 639에 따르면 한국어는 KO 또는 KOR로 표시됩니다. 이제 더블린 코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원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인 더블린 코어 요소들은 인터넷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자도서관과 디지털 리포지터리들이 DC를 기본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채택해서 자원들을 분류, 저장, 배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포지터리, 즉 디지털 저장소는 디지털 컨텐츠를 저장, 관리, 검색,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저장소는 학술 논문, 연구기관 자료, 정부문서, 디지털 자료 컬렉션, 기타 디지털 형식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리포지터리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디스페이스와 국내 리포지터리 통합 서비스인 오픈 액세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디스페이스와 오픈 액세스 코리아는 컨트리뷰터, 크리에이터, 커버리지, 데이트, 아이덴티파이어 등과 같은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리포지터리가 전통적인 도서관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을 수집, 저장, 보존, 배포할 수 있는 것은 더블린 코어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통해 이 자료들을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와 같은 기존 메타데이터 스키마에 비해 더블린 코어는 여러 종류의 자원들에 쉽고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여러 기관들은 더블린 코어의 넓은 범위와 일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더블린 코어의 한정어를 설정하거나 또는 기관 고유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디스페이스 역시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용어를 채용하면서도 하위에 액세션드와 같은 자기들 고유의 한정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더블린 코어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디지털 환경의 표준 메타데이터 스키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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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